자, 그럼 첫 번째 지원자 들어오시겠습니다. 아낌없이 박수를 쳐줘야 해. 와아! 아, 어떡해. 요정이었어, 요정. 와아! 와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떡해. 아, 귀여워. 요정 부탁드립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일곱 사이사 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곱 사이사 인상입니다. 인상이가 준비를 열심히 온 게 저 티셔츠가 우리 에너지틱 패션이에요. 아, 진짜. 상상도 못했다. 상상도 못했어요. 걸그룹 댄스도 할 줄 알아요? 시그널이요. 아아! 아아! 오우! 아 진짜 귀여워 다들 이거 너무 귀여워 다들 이거 너무 귀여워 야 배 시대만 나가 슛! 대형이 형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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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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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연기는 준비한 거 있어요? 사투리 오! 사투리 마칭! 내 꿈의 아버지가 내 어금니를 콱 쐬려 보면서 아이가 아이 아파 죽겠대 아파 죽겠대 아이 나 빵이다 아버지 하나도 안 냈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최고! 인사합니다 최고다 최고!